안녕하세요. 세무사 이장원입니다.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근법 5분 특가 이번 시간은 PCI 시스템을 활용한 병원장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PCI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. 개념부터 알아보면 소득지출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재산 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더한 것에서 그분의 신고소득액을 빼게 되면 그 나머지 가액들은 탈루 혐의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의심자에 대한 재산 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먼저 구성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액 같은 경우는 고가 부동산이나 고급 차량 등을 들 수 있는데요.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을 명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산 증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지출액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경비나 아니면 신용카드 아니면 현금지출액을 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소득액을 빼게 되어 있는데요. 5년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에 나와 있는 그 실질소득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가액들이 이제 나왔을 때 탈루 혐의액이 나오게 되면 이를 통해서 과세관청은 취약이나 호황업종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두 번째는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 사용 여부를 검증하게 되어 있으며 고액자산 취득 시에 그 자금출처를 관리하여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세무조사 케이스를 살펴보시게 되면 병원장님에 대한 개인의 자금출처 소명이 안 된 경우인데요. 이분 같은 경우는 고급부동산이나 주식을 28억어치 구입하셨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경비와 신용카드, 현금으로 3억원을 지출하셨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이분에 대한 5년간 신고된 소득금액은 4억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27억에 대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병원소득의 탈루가 결국은 의심돼서 개인의 증여세 세무조사를 뛰어넘어서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까지로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. 이에 더해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한 혐의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. 이를 통해서 불법거래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자료를 국세청 등 각종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. 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자료를 방금 말씀드렸던 PCI 시스템에 접목하게 되면 재산 증가액에서 예금 증가액,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한 계좌 내역인 예금 증가액이 추가되고 소비지출액에서 예금 인출액이 추가되게 되면 이 신고소득액은 하나밖에 빼지 않지만 탈루 혐의액은 계속 커질 수가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지금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법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작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꼭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. 해당 계획서를 과세관청이 확인을 해서 그 자금출처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를 산정을 해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것을 상정해 자산을 취득하시고 최근 자신의 5년간 신고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등 부채의 크기를 정해서 취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건데요. 무소득가족, 즉 학생인 자녀와 가정주부인 아내의 명의 등기는 당연히 바로 증여세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.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일정 부분 항상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요. 이상으로 PCI 시스템을 활용한 병원장 세무조사에 대한 5분 특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